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라이팅, 스피킹 첨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강으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죠. 시연스쿨 랩 토플 300% 환급반 3, 2, 1 Start 라운드 1 시연스쿨 토플 베이직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23년 개정 완벽반영 최근 개정된 토플 도서와 강의로 기본부터 실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개정 토플 완벽한 대비가 되죠. 왕초보의 마음을 아는 시원스쿨 토플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스쿨입니다. 토플을 처음 접하는 모두를 위해 뉴토플 최신 경향 완벽 반영한 스피킹 템플릿과 노하우 토플 300% 환급반은 시원스쿨 토플 정규서 출간 기념으로 출석 성적 노, 50% 환급, 최대 300% 환급이 특징입니다. 토플 빅데이터 기반 기출 문제랑 어휘로 빠른 점수 획득을 도와줍니다. 이제는 토플도 시원스쿨과 함께하세요. 라운드 2 시원스쿨 토플 인터미디에이트 토플 전문 온라인 강의 만능 답변 템플릿 mp3 무료 녹음 뉴토플 최신 경향 완벽 반영한 라이팅 템플릿과 노하우 과목별 출제 포인트에 집중한 토플 전문 복합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몰입하게 하는 평균 강의 시간은 약 25분입니다. 처음부터 영문으로 노, 친절한 가이드와 해설특강까지 영역별 전문 강사진의 강의로 고득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주는 카카오톡 온라인 스터디와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라이팅, 스피킹 첨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강으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죠. 어떤 미션 없이 성적만 내면 50% 환급부터 성적에 따라 최대 300% 환급으로 수강료 부담이 적습니다. 토플 개정 이후 기출 트렌드를 문제 유형과 주제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죠. 라운드 3 시연수쿠 토플 액슈얼 테스트 3회분이 있습니다. 한 권에 끝내는 마지막 최종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는 간략한 해설과 어휘를 통해 빠르게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전 영역의 모의고사입니다. 시원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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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수쿠